질끼와 함께하는 여행 질끼와 함께하는 여행입니다 살짝 뒷동산으로 영화를 좀 즐겨보려 합니다 얼마나 좋아 지금 저희가 가야의 곳이 101타웁니다 빠른 엘리베이터 만들었다고 자랑하는 건 처음 만듭니다 엘리베이터가 얼마나 빠른지 한번 봅시다 5층이예요 오우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 고마기 고마기 말은 영롱해 뭐야? 술 뭐야? 안팎이 10초 만에 89층까지 올라왔어 우리 김치 이고 자랑할 말 하네 와 진짜 빨라 물건이가 비행기보다 빨라, 이렇게. 저거 저거 보여. 저거 빨간 저거 빨간 거면 보여요. 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보기만 했지. 저건 뭘까? 유명한 드라마나 영화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 장소, 되게 예쁜 장소들도 한번 가고 싶어요. 좋아하는 대마 드라마? 얘기하면 되게 유치한데 괜찮아요. 꽃버져나는 척. 나는 그런 거 좋아한다. 유치한데, 재미있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엉망엉망하네요. 이제 다시 세철로 돌아와서 오늘 매칭 인터뷰들 많으니까 인사드릴게요. 제모샷 시간.